예수님의 마음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이 이렇다 하시면서 비유들을 말씀하신 가운데 나오는 소위 진주장사의 비유입니다 아주 값진 진주를 찾아 구하는 진주장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눈이 번쩍 뜨이는 난생 처음 보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어요 그러자 오래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걸 꼭 사야 되겠다 그걸 사려면 그 나머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모두 다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걸 팔아서 진주를 산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사야 할지 그걸 위해서 무엇을 팔아야 할지 이걸 분별하고 아는 사람이었고 또 그대로 해서 그 값진 진주를 산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구해야 될 것을 구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팔아야 될 것을 파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선택의 과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이 선택을 늘 하면서 살아오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신앙생이 될 무렵이었습니다 신앙생이 된다는 것은 목사가 된다는 의미였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가볍게 결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기도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장에 갔습니다 성경종합시험을 치면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너 지금 여기가 어딘데 와서 앉아있냐 그런 생각이 불현듯이 드는 순간 저는 시험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감독하던 교수님에게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고 퇴장했습니다 제가 신앙생이 되긴 됐지만 그 후로도 두 번이나 더 쳐서 세 번째 시험을 치르고서야 신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학 예배를 바로 이 예배당 여기서 드렸거든요 조기 조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그날 설교해 주셨어요 그런데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예수님이란 진주를 사기 위해서 세상에 모든 걸 다 팔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간 김은성은 없어지는 거고 주의종 김은성으로만 사는 거다 생각을 하니까 비장한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에 다니고 교육전도사 또 전임전도사 또 부목사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가운 아래는 인간 김은성이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하나도 판 게 없었어요 그대로 있더라고요 목회 성공했다는 칭찬 받고 싶은 욕심 그래서 그걸 위해 이것저것 하고자 하는 인간적 의욕 그거 가진 옛사람 인간 김은성 목회자의 가운 아래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팔아 하나도 판 게 없었어요 그저 달라진 것은 욕망을 전에는 세상에서 추구했다면 이제는 예배당 안에서 추구한다는 것만 달라졌을 뿐이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만 그런가 하고 보니까요 주의 종을 자처하는 많은 이들도 다 저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부귀 영화를 추구하고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고 또 거기다 이것저것 더 하면 주의 종이 아니라 주님을 종으로 부리고 사실은 내가 주인이 되는 주님을 팔아서 오히려 내 욕망을 사는 더 악한 일이 아니겠나 저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주의 종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이후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저의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과정 삶의 과정은 주님이라는 지극히 값진 최고의 진주이신 그분을 사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는 저의 모든 것을 팔기 위한 부단한 몸부림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팔고 다 파는 걸 목표로 더 많이 팔고 주님을 더 많이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다 팔아 예수님 한 분만 산나 하고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이고 아직도 못 판 게 많아요 아직도 못 팔고 끌어안고 있는 게 제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다 버리고 따랐으니까 버렸으니까 다 팔고 예수님 한 분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삶도 무엇을 팔아서 무엇을 사야 될 것인지를 늘 생각하는 삶인데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만 해도 예수님이란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 것을 다 파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겠어요 다른 제자들도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만 해도 아마 베드로는 내가 저분을 내 주님으로 모시기 위해 생명까지 거는데 나는 다 팔았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곧 직후 얼마 되지 않아서 가야바 법정에서 열린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 재판받으실 때 계집아이 앞에서까지도 나 저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는 스스로 알았을 것입니다 저분을 얻기 위해서 팔은 게 사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마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게 통곡이 되어서 쏟아져 나온 거 아닐까요 다른 제자들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체포되시는 예수님을 버려둔 채 다 도망가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 팔은 게 하나도 없고 여전히 자신들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저는 가련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값어치는 어느 정도였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가 은 30을 받는 대신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는 은 29개 정도였나 은 29개 정도로 여겼는데 하나 더 얹어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고 은 30개를 챙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수고 많이 했죠 늘 예수님 따라다녔죠 예수님 시키시는 일도 많이 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판 게 아무것도 없었죠 수고는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위해 판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린 어떤가요 교회 열심히 오고 예배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뭐 팔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판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야구부의 요한의 어머니께서 오셔서 예수님께 우리 두 아들을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주시오 라고 청탁하는 말을 할 때 다 분노가 가득했잖아요 벌써 그들은 세상을 향한 욕망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판 게 없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그 상태로 놔두지는 않으셨어요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심령을 다스리고 어루만지고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시작하면서 그들 속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주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를 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세 번 대답하면서 그의 마음 속에 있던 게 많이 팔려져 나가고 주님이 점점 많이 들어오는 걸 느꼈을 텐데 제자들은 그런 영적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나중에는 주님이라는 진주로 자신을 꽉 채우고 세상을 향하던 자신들의 모든 것들은 다 팔아버린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영적 궤적은요 바울사도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가 아직 바울이 못된 사울로 살아갈 때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때 사울이란 청년의 인생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대지사장들이 자신을 믿어준다고 하는 거 유대사회 안에서 입지가 튼튼해진다고 하는 거 이제 성공적인 미래는 확실히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기 충족감 이런 것들로 그의 인생을 채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의 세계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 가다가 예수님 앞에 거꾸로지죠 정오의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그분 앞에 거꾸로지는 순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라고 불리는 그분은 내가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로구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분 앞에 거꾸로지면서 그런데 단칼에 나의 목을 칠 수도 있고 한 번에 나 같은 걸 없앨 수도 있는 그분이 나를 징벌하기는커녕 날 사랑하시고 날 선택하셨고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시고 내 인생을 다 계획해 놓으셨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 이걸 그가 깨달았을 때 눈이 열린 것이죠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내 인생에 모든 걸 팔아서 내 가슴에 모셔야 될 극히 귀한 진주가 바로 이분이 아닌가 이걸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혹은 또 예루살렘에서 혹은 또 다소에서 혹은 안디옥에서 혹은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는 그의 생의 모든 과정은 자기 것을 다 팔고 오직 한 분 예수님으로만 채우는 영적 싸움의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세상 걸로 꽉 채웠던 사울에서 이젠 그걸 다 팔아서 오직 한 분 예수님으로만 가득 찬 사람 바울로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변화를 필리포서 3장 5절 이하에서 잘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레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전에 그가 자부심을 가지고 붙들고 살았던 그의 인생을 꽉 채웠던 것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나고 이분이야말로 유일한 진주와 같다 하는 걸 발견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거 다 팔고 다 쓰레기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됐는데 그거에 관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최고다 그걸 깨닫게 된 것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리고를 오늘 비유에 맞춰서 말하면 다 헐값에 팔아버리고 그런 뜻이 되겠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옛날에는 자기 자신을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 제사장들이 믿어주는 사람 많이 공부한 사람 그런 것들 안에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 안에서 자기 자신을 새 사람으로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고 그리고 또 바울사도 이야기고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오고 있는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 영락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셨어요? 바꿔서 질문을 해보면 다 파셨어요? 거의 다 파셨어요? 아직 안 판 게 있으시다 그렇죠? 여기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진주 장사는요 다 팔았다는 거예요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 다 자가 중요한 건데 어떻게 다 파셨어요?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팔 생각이 없거나 아직도 팔기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시거나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덜 중요한 것들을 과감히 팔아서 더 중요한 것을 계속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 한 분을 사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팔게 되는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별것도 아닌 것에 매달려 가지고 그게 내 인생을 바쳐주는 걸로 여기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는데 그걸 과감하게 팔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사면요 그 사소한 것에 매어 있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예요 지나간 주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던 고 백선엽 장군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어디다가 매장할 건지를 두고 우리 사회가 감논을박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한 사람이 세상에 나서 살다가 떠나는데 어디 묻히는지가 그의 인생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여쭤봤어요 우리 영락교의 성도들은 영락동산 영락동산 이렇게 목숨을 거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답을 주셨어요 안 중요하다 그거는 뭐가 중요합니까 숨 거둬진 다음에 천국문에서 예수님 영접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답이 금방 와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아니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묘지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문에서 예수님 영접을 받는지 못 받는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나는 천국문에서 내 주님의 영접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가지면 아 뭐 매장지가 어디면 어때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새 뭐에 매달려 살고 계세요 그 사람이 날 무시했는데 내가 코를 납작하게 해줄 기회를 찾고 있어요 거기 매달려 계십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을 바꾸세요 이기고 지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면요 그래서 내가 져주는 거예요 내가 져줌으로써 공동체가 평안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 잘했다 기뻐하시면 나는 더 큰 걸 얻은 건데 이기고 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전에는 그 사람을 못 이겨서 막 화가 나고 그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그랬다면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걸로 은혜가 충만해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 우리 선배들이 누리던 영적 자유인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판단의 문제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뭔가에 관한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8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니로 맹세하며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재단 위에다가 양이나 염소 같은 재물을 바치잖아요 그럼 재물하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되도록 거룩하게 하는 재단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재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단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재단을 품고 있는 성전이 더 중요한 거죠 성전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기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재물이 어떻든 재단이 어떻든 성전 건물이 어떻든 그것 때문에 화내고 그것 때문에 아웅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면 그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될 쓰레기처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린 그걸 잘 못하죠 계속 재물이냐 재단이냐 그것만 가지고 다투고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않으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언제나 뭐가 더 중요한 것일까 무엇이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드리면서 거기다 맞춰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 틀림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많이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더 복잡해질 겁니다 더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더 혼란할 것입니다 갈등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몰라서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일을 더 많이 만날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덜 중요한 걸 버리고 더 중요한 걸 택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기준을 그렇게 정하고 살면 조금 더 실수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바로 모든 걸 팔아 주님을 사는 건데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생명까지 팔아서 주님을 사게 될 때 그걸 가리켜서 순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락교의 성도들께서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정작 가장 값진 예수님은 가지지 못하는 그런 실수에 떨어지는 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걸 다 팔아서라도 한 분 예수님을 사시는 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주님의 발자취만 따라가면 되는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팔아서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 붙들면 주님 나라로 쑥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없고 나머지 다 가지고 있으면 손발 다 먹고 몸에 치렁치렁 감아도 그거 썩은 동아줄이라 조금 올라가다 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팔아서 사야 될 분 예수님뿐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다 팔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거 팔아서 예수님을 사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사고 예수님이 주신 삶을 사고 예수님 주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나가는